점수 잡는 HACKERS 선생님과 함께 전체적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은 이거보다 좀 더 짧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연습용이라서 우리 다양하게 연습해보도록 해요. 자, 중간에 만약에 숨차거나 힘든 학생은 이쯤에서 멈췄다가 다시 하셔도 좋습니다. 말하는 속도가 선생님보다 조금 빠르셔도 조금 느리셔도 괜찮습니다. 모두의 말투와 속도가 같을 수는 없겠죠? 자, 나중에 녹음을 해서 들어보셨을 때 또렷또렷하게만 들리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this newly opened 하면서 같이 크게 연습해볼게요. 시작! 자, this newly opened art gallery, 화엄, features many facilities for our customers' convenience. Besides the main art gallery hall, we have a coffee shop, restaurants, and souvenir shop, all very near to each other. There is even an indoor playground for kids who are too young for parents to accompany them during their visit. Your children's safety will be ensured by the gallery guard. The map for our building is located by the main entrance. So if you have any inquiries, check the map first for detailed information.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두세 번 정도 더 연습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문을 외울 만큼 연습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하나 또렷하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우리 오늘 채점자에게 추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 짚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의 지문은 성격에 맞는 목소리의 톤과 속도로 말하는 것이 고득점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문은 신나고 활기차게, 안내문은 명확하고 친절하게, 자동응답 메시지는 또렷하고 천천히, 보도문은 주요 내용에 힘주어 또박또박하고 말해야 되겠죠. 소개문은 밝고 친절하게 주인공 이름에 힘을 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문맥에 맞게 내용에 맞는 말투와 목소리 톤으로 읽어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긴장하지 않는 여유 있는 자세. 만약에 틀렸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넘기면 되겠죠. 자, 시험 시간에 긴장을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 건 전혀 없습니다. 파트 1, 읽어서 전달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하고 있지만 시험에서는 읽어서 전달만 하면 된다는 점 잊지 않으시면 좋아요. 좋아요. 다음, 단어 끝이 흐려지지 않도록 또렷하게 읽는 거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thank you. 뒤까지 꾹 눌러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발음해 줘야 되는데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 뒤에가 애매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ee it 같은 경우에도 뒤까지 명확하게 see it, see it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see it, see it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다가 안 하는 것처럼 말 끝이 흐릿흐릿하게 읽어주면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니까 나는 읽었는데 듣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어 끝까지 흐려지지 않게 또렷또렷하게 읽어주시면 좋습니다.